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움에 대해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는 그런 토요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시간이 좀 있으시고 저도 좀 마음이 조금 여유롭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지 앞으로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건지 여러분 미국은 간접 선거인단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원의원 수에 맞게끔 큰 주는 선거인 수가 좀 많고 펜실베니아 주름 이렇게 상원의원 수가 많은 경우는 펜실베니아 19명이 여러분들 선거인단이 배정돼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11명. 그리고 이제 거기서 투표자들이 표를 던져 가지고 한 후보가 이기면 선거인단 표를 전부 다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자독식 방식입니다. 그래서 선거인단 538명 가운데 270명을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매직 넘버 270 270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선거에서 중요한 숫자인 거죠. 그런데 전통적으로 공화당을 지지하는 척이 있고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척이 미국에서는 그냥 판야하게 나누어지는 거죠. 공화당은 붉은색이고 민주당은 푸른색이지 않습니까. 경합주가 있는 거죠. 펜실베니아 위스칸신 이런 데가 다 경합주지 않습니까. 미시간 이런 데가. 그리고 전년 2020년 선거에서도 가장 여름 선거에서 마지막에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다 경합주지 않습니까. 이런 아주 독특한 간접선거인단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선거가 끝날 때까지 승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 때도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위스칸신 펜실베니아 이런 경합주에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 가지고 마지막까지 분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분란이 있었으니까. 보시게 되면 미 대선에서는 매직 넘버 270을 확보해야 승리하는데 총 538명의 선거인단의 50개 주와 와신던 tc에 배분되어 있는 메인주와 네브라스카를 제외한 48개 주에서 성자독식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한 후보가 한 표라 더 얻게 되면 전부 선거인단 표를 다 가질 수가 있는 거죠. 텍사스나 캘리포니당 정치적 성량이 뚜렷한 안전주. 텍사스는 영원한 공화당이죠. 캘리포니당은 영원한 여러분 민주당이니까 이런 정당들은 지지도가 거의 바뀌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한 개인의 정치적 성량은 아주 변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 가운데 하나죠. 역대 미 대선의 성불을 결정지은 게 이미 경합주 스윙스테이트라 하지 않습니까. 이쪽 왔다 갔다 하는. 이쪽에 여러분들 표심이 가장 중요한데 간접 선거 독식 방법. 국내 한 신문이 이렇게 표시를 했네요. 이 붉은색이 여러분들 공화당 미국 중문화 이런 쪽은 다 공화당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세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동부하고 서부는 주로 민주당. 캘리포니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54표나 갖고 있네요 선거인단표를. 대단하네요. 텍사스가 40표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배분이 되어 있고. 이 중에 이제 이번 선거에서 여기에 미 선거 예측 사이트에서 전망한 걸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지역이 에리조나 11석. 여기에 이제 이 색깔이 이제 여러분들 경합주네. 네바다 6석, 위스칸신 10석, 펜실베니아 19석. 위스칸신 10석, 에리조나 11석, 펜실베니아 19석, 미시간 15석, 네바다 6석. 이게 아마 승부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네요. 트럼프가 펜실베니아만 잡으면 이번에 총격을 받았던 데입니다.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합주 가운데 펜실베니아 한 곳을 이기거나 미시간, 위스칸신, 에리조나, 네바다 중 두 개주를 확보하면 백악관에게 성공할 수 있다. 여기 있는 주들이 전부가 다 2020년 선거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던 그런 데입니다. 미국도 이렇게 전자투표를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주마다 다른데 종이 투표를 하는 데는 굉장히 논란이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그러니까 승부가 끝날 때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피격당한 곳이 펜실베니아이고 이번에 공화당 전당대가 열렸던 곳이 위스칸신의 밀워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러스트벨트 미국 오데오 주변의 공업지대 출신의 제이디 벤스 부통령을 내세워서 경합주 공략에 나설 예정이다. 그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미국의 아주 중요한 그런 정치 매체 더 힐 악시오서 쌍벽을 다투는 이 더 힐을 보시게 되면 여기가 미국의 주지 않습니까 완전히 여러분들 그냥 붉은색 완전히 안정적인 거죠 공화당 안정적인 것 그다음에 민주당 안정적인 건 159석이네요. 캘리포니아는 완벽한 민주당이고 텍사스는 공화당, 에리조나, 여기는 뉴멕시코, 콜로라도, 와이오밍, 몬테나, 이다호, 유타, 네바다, 오레곤, 와싱턴, 미네토타, 아이오와, 일리노이, 인디아나, 미시간, 위스칸신,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켄터키, 테네시, 노스캐로라이나, 사우스캐로라이나, 조지아, 엘리바마, 미시시피, 루이제나, 이렇게 쫙 이름들 다 되어 있네요. 테네시, 켄터키, 여기 보시면 지금 확보한 의석이 더 힐지에 따르게 되면 트럼프는 235석, 바이든는 226석이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될 가능성, 가능성은 2024년 5월 25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상당히 도널 트럼프 후보가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1차 TV 도론이 끝난 이후에 그 폭이 계속해서 확대되어가는 그런 추세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인단을 확보한 그런 선거인단 예상은 현재 바이든이 258표, 트럼프가 280표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얻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예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합주에서 GOP 공화당이 이길 가능성, 그 다음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을 보게 되면 네바다는 50대 50이고 미시가는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있고 펜실베니아는 건수한 격차로 공화당, 위스칸신 건수한 격차로 공화당, 애리조나 건수한 격차로 공화당, 조지아 건수한 격차로 공화당, 이 조지아나 애리조나는 전통적인 공화당 지역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흔들리네요. 보시고 여기 보시면 성리학률이 네바다 미시간, 네바다는 경합이네요. 50대 50, 미시간은 53대 50으로 민주당 우세고 편실베니아는 57대 43으로 공화당, 위스칸신은 58대 42로 공화당, 애리조나는 59대 41로 공화당, 조지아는 62대 38로 공화당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네요. 여러분이 보시면 미국도 동부, 메사추체스트, 코네티칸, 롱아일랜드, 뉴욕 이런 데는 아주 민주당 특파시입니다. 확고한 여러분들 공화당 자리를 잡아주는 것은 중부지역인데 특히 텍사스가 아주 플로리다 이런 데는 공화당 시가 아주 강하죠. 여러분들 선거라는 것은 마지막까지 해봐야 되니까 아무튼 미국이 2020년과 달리 좀 공정한 선거가 자리를 잘 잡아가지고 세계 표준이 됐으면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어떨지 여러분들 한번 두고 봐야겠네. 여러분 이제 오늘 10가지 그런 주제 가운데서 6가지 시사 주제를 다뤘습니다. 오늘 제가 펴낸 선거에 관한 도둑놈